한 쌍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언제 이렇게 집을 열심히 지었나요 알이 있냐? 알이 없는 것 같은데 알이 있어 없어 알 쓰다보니 알프 dura 알 Ethereum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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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도 없는데 얼크는 것처럼 아주 하고 있네 딴 데 이사가자 자, 딴 데서 보내줄게 비둘기 같기도 하고, 비둘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 지붕도 있고 시래기가 가려주고 여기가 아주... 얘네들 살기에 아주 좋은 집이었는데 재일 수도 있다고요? 네 잠시인지는 모르는데 두 마리가 있네요. 저게 엄마, 아빠인가? 네, 그럴 수도 있어요. 아까는 회색이었으니까 아까 쳐다본 애가 제예요? 네, 회색 왼쪽에 있는 애예요? 네 네 저기에서 안 날아가고 쳐다보니까 아, 그래요? 네 사장님, 여기 와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만 하나 잡아주시네 네 여기 밑으로 하나 끄면 안 돼요, 이렇게 이렇게 아, 네 여기 벌린 거 같아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여기 놓고요 여기 밑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้ 그냥 한 가지 그래도 여기서 여기, 여기 걸쳤어요? 조금만 걸치고 내가 들을테니까 들어서 바닥에 놓는거에요 하나, 둘 셋, 오케이 됐어 네, 다시 네 ANK 2 2 2 2 3 2 3 3 새끼 2마리네, 새끼 2마리네, 못날라가네, 아직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할 땐가보다. 아름다운 맛을 가지고있는 부분은HEAP, 이렇게 Zip을 슛을때 아름다워질 수 있다. 내том의 내는 좋은 것 같다, 취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